천천히 천천히 지금 같은 속도로 천천히 그렇지 반대쪽도 돌려 가지고 거기도 칠해줘야지 조금 가깝다 잠깐만 에어브러스 오른손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여기 안쪽 여기 테두리 거기도 칠해줘야 돼 어 해봐 거기도 해줘야 돼 그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 자체 테두리만 그런 데가 조립할 때 이게 보이거든 너무 가깝다 잠시 쏘 에어브러스 다 썼네요 도료를 또 부어야겠네 여기 붙자 싹 붙고 또 뿌려봐 그렇지 그 정도만 해준대 다시 앞으로 돌려 가지고 덜 칠해지는 데 있나 보고 이런 데 아직 덜 찢어졌잖아 그렇지 좀 칠해주면 되지 오케이 끝 끝 끝